아 에키드나 뭘로 가야 되지? 이거 이거 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소우리토 초월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? 형 레이드 그만하고 소통 좀 하자 월요일만큼은 진짜 야 그러면 쓰바 나 골드 어떻게 버니? 일리아칸 같은 거는 좀 가면 안 되겠니? 에이씨 레이드 가지 말고 골드 벌어라고 하니까 과금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만 원만 좀 충전 좀 하고요 왜 골드를 그렇게 버는 건데? 크크크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스토브에서 이벤트 낭첨됐어요 이거 내가 에키드나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 이거 광고 받은 거 아니다 스토브에 이 스토브페이 이거 있지 이거 가입하면 뭐 이벤트가 있더라고 나 몰랐거든 여기 보면은 12월 28일 스토브페이 에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게 나 이거 갤럭시 울트라 당첨돼서 받았어요 나 이거 받았어 나 슈바 살면서 이런 거 당첨돼 본 적 처음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BGE다 있지 이거 님들 180만 원이야 이거 당첨됐거든요 근데 슈바 내가 이거 당첨된 달에 쓴 게 2천만 원이에요 10% 페이백 받았고요 하여튼 저는 뭐 핸드폰 잘 쓰진 않지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켜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와이프 나와 있는데 와이프 얼굴은 좀 가리겠습니다 몰라 이거 나 유튜브밖에 안 보긴 해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거 팔까 말까 고민 졸라 했는데 그러니까 형 정리해보면 2천만 원 쓰고 150만 원짜리 선물 받고 지금 100만 원 충전한 거지? 나 살면서 내가 게임하면서 이벤트 당첨돼 본 적이 딱 두 번밖에 없거든 큰 거 당첨된 거 하나는 옛날에 메이플스토리 할 때 아 난 포스터 그거 아직도 시골 장롱 위에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거 형 그러니까 비틱이니까 비틱비는? 비틱비? 당첨됐습니다 형 김에 이거 말해줄게 님들 내가 저번에도 말해줬잖아 이거 스토브에 여기 보면 이벤트 자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이벤트 자주 해 여기 보면 플레이크 챌린지 이거는 이것도 저번에 내가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이거 야 근데 이거는 스토브 관계자분들 이거 좀 그거 해야 돼 님들 나 이거 처음에 받았을 때 스팸인지 알고 수바 답장 안 했어요 아니 뭔가 공식?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님 이벤트 당첨됐으니까 언제까지 여기로 주소 뭐 이렇게 보내달라는 거야? 아 시바 이거 뭐지? 이것도 악질 시청자인가? 하면서 막 어 야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지 알았어 처음에 나 형 덕분에 3만 포인트 당첨된 건 들어와 있는 거 이제 봄 아 3만 포인트 당첨됐어? 그래 그런 거 확인 잘해라니까 만월 질증 아예 못 쓰니? 그냥 좀 답답해도 쓸 수는 있지 않나? 아 이거 사랑초님이 보석 계속 빌려줘가지고 인파도 좀 아깝긴 한데 아 어 그냥 와 있어 그냥 항상 자동이야 그냥 어 자동이 무기 23강에 나머지 21강 이거 지금 초월이 걔 멸망이거든요 아 그냥 만월을 올려버리고 인파는 상급 재련으로 가자고? 아 만월 만월 세팅해보자 그래 인파는 상급 재련으로 가자 장치님 보내놓고 도대체 그놈의 만월이 얼마나 세나 한번 보자죠 존대 세다고 하는데 난 만월 시점을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지 와 근데 이게 특친데 존대 비싸겠다 이거 어? 존대 싼데? 질증이라 그런가? 이걸로 각가님들? 그냥? 그 특의 질증 심지어 돌대 품요율 이것은 사기 캐릭의 전형적인 패턴이랬다 숨지마라 빅이 버섯커 아 이거 아닌가? 목걸이요? 이거 목걸이는 쏘바 예둔질증 치트기면 이거 살 사람이 없어 그냥 애초에 그냥 이거 쌀 수밖에 없는 목걸이라 그냥 가자 이걸로 품백 맛만 좀 볼까? 아 씨브레 어? 잠깐만 나 돈 얼마 있냐? 야 이거 아까 그걸로 가자 그냥 이걸로 갑시다 이거 특칸 이렇게 가고 이게 팔찌를 조금 해야 돼서 어 그러니까 이거 골드 좀 남겨서 차라리 임파탈 각이 낫지 님들 비둘기 패드 있으셈? 이게 처음 나온 팻입니다 할아버지 특 소식적 전리품 자랑함 킹찌 치면 95만 해도 싸다고? 아 일단 백백이 낭만이에요 잘 뜨면 이득이야 잘 뜨면 이득이야 슛! 아 강타 순환 순환 낫배드입니다 왔어요 정밀 가자 정밀 슛 아 킹뚜기 개같은가 아 와아아아아 volts 됐어 됐어 이거거든 정순 10 맞 ㅋㅋㅋㅋ 아 미안합니다 소리질러서 너무 좀 팔찌가 떠버려서 츄체할 수는 없었네요 아 이야 수발 10만 고래 Trans Conservation 정순 팔찌면 개이득이지 님들 frau 갤럭시 울트라의 팔찌까지 로비 게이트 조사해라 굿 지랏다리 이걸 끼웠네 아 근데 체력 조금 아쉽긴 하다 욕심인가 아쉬우면 팔찌 분해하던가 이게 사실 조금 아쉬운 팔찌이긴 해요 여러분 이게 아쉬운 돌이긴 한데 리버스라서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원한 예돈 돌 대 아드 만월 진량 갔어요 아 황각기 하지 이제 아 황각기 나요 여러분 악몽이야? 악몽이야? 악몽 쉽냐고요? 나도 하는데 님들도 하겠죠 나이 서른다섯 아저씨도 하는데 님들 젊다며요 이 젊은 것들아 자 그럼 대충 했고 자 그리고 이 친구 25강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강 골로요 장기 50은 나 빼대지 야 근데 이거 진짜 초월 5단계 상인은 이건 뭐 어떻게 해라는 거임? 이건 진짜 너무 억지 않임? 이건 초파고도 여기는 잘 해결을 못 해줘가지고 오 이건 되겠다 오 요거 안되면 버그지? 안될 수도 있다 안돼 안된다 아 시바 선생님은 초월을 속전속결로 하시네요 초월은 신중하게 하면 사람들이 방송보다 잡니다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제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냥 막 누르는 게 맞습니다 위에 한 칸 놓으면 되잖아 좀 천천히 좀 해 이 바보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이건 솔직히 실력 아니었습니다 이건 게임이 잘못됐음 방금은 방금은 게임이 잘못된 게 맞고요 초월은 그냥 내 빼고 보세요 그냥 저렇게 초월하는 데도 있구나 나 정도면 잘 됐구나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란 말이야 인터넷 방송을 아시겠어요? 벼락 반드시 가 결국엔 벼락이야 믿을 건 결국에 벼락밖에 없어 됐다 딱 깔끔하게 벼락님 벼락님님 한 번 더 벼락님님 한 번 더 벼락님님 아 아휴 이게 안 되네 아 이거 무조건 벼락샷이었는데 안 돼 결국에 벼락이야 벼락이 다가오고 있어 아 아 킹 킹받아 씨 빨리 줘라 또 장난질 하지 말고 제발요 아 진짜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춰 이제 즐길 만큼 즐겼어 멈춰 진짜 먼 길 왔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엘릭스 하러 가야 됩니다 봉인된 캐릭스는 한 번 봉인 풀려면은 약간 봉인 연성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막 왔는데 혹시 레벨이 몇이길래 엘릭스랑 초월이 남아있냐고요? 1632입니다 놀라셨나요? 자 왔습니다 손흥민 슛 제발 아 대성공 오 악몽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원 골 나 좀 엘릭스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? 나 준네 잘하는 것 같은데 태생인가? 나가 아니 아니 십학 내 앞에 현자들은 무슨 돌파리들만 있는데 현자 욕을 멈춰주세요 이신 공격입니다 자 만월 사이클 좀 알려주실 분? 그냥 무지성으로 눌려라고요? 무지성으로 누르면 수바 안 돌아가잖아 사이클이 진짜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되는 거야? 아 진짜 만월 무지성이에요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길로틴 마지막에 쓰면 안 된다고? 길로틴은 매 처음에 받고 시작하는 거야? 길사길이 세잖아 근데 중간에 털어버리면 길사길이 안 되지 않아? 아 길사길 꼭 안 해도 돼 그냥 빨리 채워서 빨리 돌리는 게 이득이야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드 안 드신 분 아드 하나 드세요 이거 지상아사 하나 해야 돼요 아휴 방금 신호스 쎈 걸 들어갔다 높은 확률로 잡기 나옵니다 쫄지 말고 계속 딜하세요 이거 장판 나오면 갈 거예요 장판 나오면 거울 잡기 잡기 중이에요 명필님 다음 이제 암프 하나 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잡기 중 잡기 중 잡기 중 잡기 중 빠지세요 나갔다 안으로 나갔다 안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안된다 안 된다 나이스 나이스 아휴 고생했어요 금마켓다이 원퇴이었나? 오 잘하는데 캬 우리 치명이 쎄졌다잉? 밑줄은 들어간다구 이거 눈깔은 골드 입찰 하십쇼 나 이거 급한 캐릭 아니라서 왜 설마 날개 먹었어? 뭐야? 날개네? 아 나 수박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날개를 잘 먹는 거야? 난 안 나왔어 나 언제 먹냐?